우와, 진짜 순수재미. 순한 맛, 중간 매운맛, 매운맛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네요. 어우, 너무 맛있겠다. 양 봐봐, 양. 가득 찼어. 진짜 양 많다. 경기없다. 깔끔하고 그리고 진심이야. 개그우먼 박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사실 소식자예요. 라면은 사실 저 한 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일 많이 먹을다 할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바빠, 바빠. 바빠, 바빠. 너무 맛있어. 이건 아니지. 이런 먹방은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오늘도 뚝배기 사케 한번 하는 거 어때요? 오, 역시 칼국수 들어갑니다. 너가 왕뚝. 괜찮게 먹어. 첼라. 칼국수 순한만 하나 보여. 칼국수 순한 거 두 개 주세요. 이거 세 개 주세요. 네 개 주세요. 두 개, 두 개를 더 해달라고? 다 먹고 시키기나 해? 막탄 스파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 줌을 또 하고 있어요. 오, 누가 제일 빠른 거예요? 네 명 모두 동점이에요. 지금 남자 사장님, 서웅 사장님이 지금 난리 났어. 지금 입을 다물지를 못해 지금. 네 명. 네 명. 길어고 있어요. 네 명. 아멘